가장 힘결됩니다, paras Yuaaaaaaaaa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인은 AShenn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픽을 고민하다가 드레드가 leve 끝까지 추격을 통해 유칼,words 이거는 6칼도 죽긴 죽겠죠? 네 월리 말랑도 그래서 화들죠 놀랬어요 이거 좋은 픽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말랑이 사이드를 파고들었습니다 말랑 말랑 방금 침착하게 급브레이크 밟아주는 장면 아 정말 드리블이 아주 와 진짜 멋졌어요 어 이번에 드레드가 내려오는데요 선발로 세란! 이걸 꽂았네요 지금 분명의 보름 와 뚫었습니다 자 일단 주요궁은 서로 다 있지는 않아요 주요궁이 좀 별로 없는데 방생? 그리고 순간이동 서로 비슷하게 대모력법은 역차 마무리 날카로운 소용돌인데 지금 만개 만개 채도를 꽂았고요 그리고 지금 안으로 파고들면서 일단 그레이스는 아웃 에이밍이 살아나가고요 드레드 쪽 잡았고 닛나랑 끊기고 누튼 당격힙니다 아프리카플릭스 아이 크림플레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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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이스 나야 나이스 아 이거 탑 라인조업 끝났다 이거 내가 그냥 계속 아, 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안 되는데요? 진에어가 맥을 정확히 짚었죠? 네. 지금 탑구도 다 먹었거든요. 탑구도 끝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로 와서. 워낙 지금 공격적으로 서로 임하고 있어서. 결력 쪽도 장난 아니고요, 심리죠. 여기, 어떤... 나잇핑! 에이밍! 묶였어요. 저격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위에도 따로 싸워요. 카로돈 난리났고. 육칼 생존! 밑에! 육칼 생존! 결국.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LCK인가요? 어딘가요? 전령도 뺏기고. 사상자도 대거 발생하고. 이런 놀이 있어, 진짜. 잘 밀어냈었고, 그레이스. 신나죠, 이 꼬리맛? 네. 너무나도 신났었는데. 야, 전령도 먹고 용도 먹고 지렸다. 그러게. 다음 번에는. 아, 여기와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 있어. 더 부채질을 하고. 더 영병인데요. 끊어먹고. 이거 부패 탓을? 일단 세나는 자 만든대. 아프리카프리카. 더 가져가는 게 있어야 돼요. 자신 있으니까 그냥 4대3이든 뭐든. 네. 더 가져가는 게 있어야 돼요. 용 쳐요. 아, 썼어요. 아, 근데 역으로 지금. 이화염에서. 드레딜을 포커싱. 아, 켈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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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황제일이전. 이건 시야 심리전을 또 멋지게 한 거예요. 그레이스 탈출 못합니다. 여기서 더블 켈. 그리고 이거 할 생각이었으면 루트도 그냥 바로 같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최근 경기에서 보기 힘든 거. 네. 지금 아질 아이템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말하지 말아야죠, 말이 안 되면. 대화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꼬리로 입을 막아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요. 이거 느슨하게 치는 거 같은데, 이렇거든요. 결국 아질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질을. 아질을. 왔어요? 잘못 꼈어요. 근데 돌이 달려갔죠, 인사랑 속으로. 부패 사슬로 전멸 돌아오려면 아직 한 세월이거든요. 오, 그래도. 그래도 이 맛을. 그런데. 이 날카로운 소중돌이가 데미지가 이만큼 들어가네요. 또다시. 바론은 아직 지금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샤워도 안 끝났으니까요. 바론은 뭐 지금. 최근 준비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이거 유칼의 아지르가 저렇게 수면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냥 먹었다고 봐야죠. 네. 파케치가 저 안쪽으로 뭐. 배달? 네. 그래. 너무 무서우니까. 그. 끔찍한 생각을 일단 접어두고. 바론을. 순식간에. 유일한 변수가 스카노인데. 근데 이게. 인사를 하나요? 이렇게. 아. 스카노가 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 왕지의 주력. 닌다랑도. 사라집니다. 공중에서. 이쪽으로. 에이밍. 그런데. 묶어놨구요. 더블킬. 여기서. 에이스를 띄웁니다. 이러면 경기는. 끝났죠. 네. 네. 바텀 미니언도. 밀려오고. 그래서 아프리카 프리스. 그냥. 파괴적입니다. 이번 경기로. 그렇습니다. 21분 54초. 굉장히. 단시간이죠. 20. 네. 최단시간이. 깨지겠는데요. 네. 그리고 나오자마자 없으면 최단시간은. 적어도 끝나면. 렉서스가 파괴됩니다. CG. 칼리 x2 아래쪽. 칼리! 노플. 제cip". predictive. 라운드 리그인형. Theo. 테리핑. 테리핑 gracR heroin. повтор. 팝팁은. tv Itu 인 40초 Sense. 남의 선을 접 수 없어졌어요. 지幹 AceLisa힘 Ca WordPr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